질리야, 질리야 궁금 많이 했어? 응? 자, 물어볼게. 대답해봐. 크게 말해. 예수님이,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지? 어디에서 보네? 베들레헴 마구건. 그지? 너 외웠는데 잊어버렸지? 오케이.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야? 처음 창조한 사람?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, 사람? 아담. 아담. 굿굿굿굿굿굿.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렇게 넘어뜨릴 때 뭐를 했어? 뭐 갖고 죽였어? 락. 패스! 아이고, 잘했다, 질리야.